조선의 여인들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여인들이 살해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수치스러워서 부정한 일이라 가문을 위해 모두 쉬쉬했다. 그렇게 사인불명의 여인들이 늘어났다. 억울한 사람들이 추리마님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문 밖을 나서기 어렵고 남자들과 사사로이 교류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게 추리마님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추리마님은 궁궐은여 출신으로 지금은 양반의 첩으로 살고 있었다. 규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눈앞에서 사건을 본 듯 죽은 이의 사인을 추리해내는 신통한 여인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자매 귀신들이 나타나 철선에 부임하는 사또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전령이 추리마님에게 소문을 전하며 말했다. 자매 귀신이라면 장화홍련 그것들 아닙니까? 조선 팔도에 장화홍련 귀신을 모르는 자가 있을까? 계모 때문에 계곡에 몸을 던진 언니와 언니를 따라 동생도 죽었다는 비운의 자매. 처음에 사람들은 장화홍련 자매를 동정했지만 사또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점점 불만이 늘어났다. 아무리 구슬하고 재를 올려도 소용없었다. 이번에는 호랑이도 때려잡았다는 열두번째 사또까지 죽어나갔다고 했다. 귀신들님 마을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양반들은 다 떠났고 갈 곳 없는 백성들만 남아 굶어죽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철선이 폐흡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추리마님의 눈썹이 떨렸다. 폐흡이라... 정말 장화홍련 귀신 때문에 사또들이 죽어나가는 게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추리마님이 철선에 온 지 두 달이 지났다. 철선은 정말로 폐흡이나 다름없었다. 고호를 떠나는 사람만 있을 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추리마님은 철선의 약방을 열었다. 아직 신분을 숨긴 채 원은유로 불리고 있었다. 궁에서 익힌 의술로 백성들을 살려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사또의 목숨도. 사또의 목숨만 붙어있으면 밤새 본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두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바람에 사또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이었고 새로운 사또가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번에 철선 사또로 임명받은 사람은 정동호였다. 장화홍련 귀신 이야기를 익히 들여온 정동호는 사또로 임명받자마자 관직을 파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에 바로 짐을 쌓여야 했다. 감히 어명을 거역하느냐. 차라리 죽어서 가문의 명예가 되거라. 정동호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저 멀리 보이는 고울은 그저 자신의 무덤일 뿐이었다. 걷고 또 걸어 한양에서 철선으로 오는 내내 그에게 흐르던 귀티가 날로 사라졌다. 이방은 거짓골로 도착한 정동호와 몸종에게 따뜻한 목욕물과 진수성찬을 대령했다. 정동호는 도통 수저를 들지 못했다. 결국 밥을 한술도 뜨지 못한 정동호는 이방의 안내를 받아 안체로 향했다. 관원들은 모두 멀찍에 서서 사또를 구경했다. 건장하고 무혜에 능한 사또들도 당했는데 저렇게 곱게 생긴 미남자가 귀신을 견뎌 수 있을까? 정동호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작전을 짰다. 모든 사또가 첫날밤에 잠을 자르다 죽거나 잠든 후 죽은 점에 주목했다. 하룻밤을 넘긴다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으니 나는 밤을 지새울 것이다. 그대들은 밖에 상황을 살펴라. 정동호는 가부자를 틀고 자세를 바로잡아 앉았다.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밤이 깊어 갈수록 덜덜 떨리는 몸은 어쩔 수 없었다. 급히 책을 펼쳐 아무 곳이나 낭독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보초를 서던 포졸들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정동호의 책 읽는 소리가 뜨문뜨문 이어지다가 끊어졌다. 정동호는 목덜미를 감싸는 서늘한 바람에 놀라 눈을 떴다. 잠시 잠들었던 모양이다. 구들장은 절절 끓고 창문과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정동호는 온몸의 한기를 느꼈다. 툭 투둑 책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무심코 손바닥으로 쓱 닦아내는데 소스라치게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귀신일까 싶어 눈동자를 굴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었다. 머리 위에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동호가 덜덜덜면서 고개를 들어 올렸을 때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자신을 노려보는 두 여제의 붉은 눈알 네 개를 보고 말았다. 정동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앉은 자세 그대로 쓰러졌다. 다음 날 사또가 또 죽었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다. 모두 역시나 하며 참담하게 사또의 시신을 수습했다. 그때 흰천을 씌운 정동호가 벌떡 일어났다. 관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어나갔다. 사, 살았다! 사또께서 살아계시네! 그러나 얼마 안가 픽 쓰러지고 말았다. 깨어나진 않았지만 죽지도 않은 것이다. 이 방은 철산에 남은 유일한 약방에서 은혜를 불러들였다. 추리마님이었다. 황급히 약을 지어 관하러 간 추리마님은 극진히 정동호를 보살폈다. 곧 정동호의 혈색이 정상으로 들어왔다. 어젯밤 일을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귀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야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호는 어제의 기억을 곱씹으며 입을 열었다. 천장에 매달린 처녀귀신 둘이었어. 분명히 장화홍련 귀신이요. 둘이란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그렇소. 분명히 자매 같았소. 필시 장화화홍련의 홀령이 아니겠소. 귀신은 오늘 다시 올 것이요. 오늘이요? 정동호는 서신을 하나 꺼내 보여주었다. 그가 쓰러진 후 남아있던 편지로 아마도 귀신이 쓴 것 같다고 했다. 홍련아 보거라. 내일 다시 올 테니 기다려. 이렇게 써놨으니 반드시 오지 않겠소. 서신을 본 추리마님의 눈이 떨렸다. 사토, 오늘 밤에 제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귀신에게 이름만 여쭤봐 주십시오. 직접 물어보시오. 귀신이 제 앞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밤 귀신을 만나 주십시오. 정동호는 대체 왜 이 은여가 장화홍련 귀신을 궁금해하는 것일까 의무스러웠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라 하는 것이요? 추리마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뗐다. 그 서신을 남긴 귀신은 제 언니 장화니까요. 그리고 제 이름은 홍련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콘텐츠 IP 사업화 상담의 선정작 귀신보는 사또와 귀신보다 무서운 추리력의 홍련이 만나다. 탐정 홍련 탐정 홍련 탐정 홍련 탐정 홍련